경상남도 통영시. 유독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가 있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뭔가를 사가는데요. 통영하면 꿀빵 아닙니까?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한테도 소문난 꿀빵인데요. 벌써 60년째 통영 명물로 사랑받고 있다는군요. 음, 맛있어. 그 매력이 뭘까요? 달지 않으면서 계속 당기는 맛. 커피하고 좀 어울려요, 이게. 원두하고. 맛있어요. 유리가 오래되었고 옛날에 그때 먹던 여고생들이 즐겨 먹었는데 간식으로 그게 이제 유리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오래 전에 먹던 그 음식이 생활에서 계속 꾸준히 찾다 보니까 꿀빵집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꿀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할 준비를 하는 작업자. 먼저 달걀을 푼 물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니 한 번에 만드는 반죽량이 상당한데요. 이 정도 분량이면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1600개 정도 나옵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반죽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밀가루부터 안쪽으로 모아가며 천천히 돌면서 섞어주는데요. 하지만 반죽이 될수록 찰기가 생겨서 힘에 붙이는데요. 지금 이럴 때 조금 힘들다고 잠시 쉬었다가 했다가는 밀가루가 골고루 안 섞여서 덩어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어느새 30분이 흐릅니다. 반죽이 한 85% 정도 되니까 이제 살짝 흔디가 좀 생겨졌거든요. 한 번 와보세요. 반죽 한 번.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매일 정량으로 만들어도 날씨, 습도에 영향을 받는 반죽. 그래서 꿀빵을 만드는 작업자를 불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살짝 질게 돼서 밀가루를 더 넣습니다. 반죽을 하루에 몇 개 정도 해줘야 합니다. 생일하고 주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평균이 3개, 많을 경우에는 4개 정도 합니다. 반죽에 힘을 가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탄성과 점성. 이 작업을 매일 3번에서 4번을 해야 하니 작업자가 느끼는 피로도는 엄청납니다. 사람이 그냥 진이 쭉 빠지는 거죠. 새로 구운 직원들 반죽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못하겠다고 삽에 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상태가 됐으면 반죽이 다 된 겁니다. 그 사이 꿀빵에 들어갈 팥소를 경단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자들. 기계지만 수동으로 움직여야 해서 이 역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못 빨아들으니까 사람이 위에서 눌러줘야 기계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작업이 손가락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무조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조절에 따라 나오는 게 틀리니까.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조금 떼고. 이렇게 조금 떼고. 준비를 마친 팥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맵니다. 이어서 호박과 자색 고구마가 들어간 팥소까지 만들어주면 준비 완료.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된 반죽과 팥소는 재빨리 작업대로 옮겨줍니다. 반죽과 마찬가지로 성형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나중에 나눠서 빵 만들 겁니다. 꿀빵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만드는 것이 관건. 효율성을 위해 한 사람이 반죽을 소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몇 그램만 돼요? 23 정도요. 반 년간 해오다 보니 저울 없이 손 감각만으로 소분합니다. 저울에 올렸을 때 거의 맞는 반죽 무게. 거참 신기하네요. 매일매일 소문하면 거의 비슷한 그람 수가 나와요. 소분된 반죽을 받은 작업자들이 꿀빵 모양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반죽으로 팥소를 둘러싸면 순식간에 한계가 완성. 시간과의 싸움이라 모두 기계 같은 손놀림과 속도로 꿀빵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하면 이 정도 손놀림이 나와요?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죠. 손재주가 있으면 좀 빨리 터득할 거고 없으면 좀 느리고. 거의 2, 3년. 명절 때 송통 같은 거 만드시면 기가 막히게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솜씨가 좋아서 좀 잘하겠지요. 손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하니까. 꿀빵을 만들 때 반죽이 팥소를 완전히 감싸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만 이렇게 벌어져도 이게 터지니까 마무리를 잘해줘야 이제 안 터지게끔 튀길 때 튀기는 사람이 고생을 안 하죠. 하루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작업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2,400알이니까 개인적으로 한 7,800개? 많을 때는 개인당 한 1,200, 300개 만들 때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도 없이 한자리에서 계속되는 고된 작업.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들의 몸에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온몸 곳곳이 쑤시고 다리는 붓고 저립니다. 급한 대로 움직여 보지만 그때뿐.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각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놔두시고 왜 서서 하시는 거예요? 떼다 보면 높낮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서 하고 아니면 또 서서도 하고. 최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5시간, 4시간 반, 5시간. 발, 어깨, 손가락, 다리. 다 팔.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점점 채워지는 꿀빵. 어느 정도 모이자 다음 과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튀김기에 넣기 전에 반죽에 묻은 밀가루를 하나하나 털어줍니다. 기름솥에 들어가면 기름이 좀 빨리 지저분해집니다. 꿀빵을 기름에 넣으면 신경 쓸 일이 더 늘어나는데요. 다 익을 때까지 세심하게 봐줘야 합니다. 안 좋아지면 한쪽 면만 있고 빵 모양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한 번에 80개의 꿀빵을 튀겨내는 작업자.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튀기는 도중에 꿀빵 한 개를 꺼내더니 뭔가를 발라서 다시 넣습니다. 잠시 후에도 꿀빵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바르시는 건 뭐예요? 같은 반죽이에요. 싸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 그 터진 곳으로 앙금이 새어나고 이러면 기름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메꿔주는 거예요. 종일 혼자서 뜨거운 기름 열기를 견디며 해야 하는 일이라 튀기는 작업이 가장 고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면 꺼내서 식혀주는데요. 그새 꿀처럼 달콤한 물엿이 준비됩니다. 무엇보다 농도가 중요한데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한천입니다, 한천. 물엿을 약간 쫀득쫀득하게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묻히겠습니다. 튀겨낸 빵에 물엿을 묻히기 전 작업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40개의 빵을 넣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데요. 골고루 물엿을 묻힌 후 재빨리 꺼내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거 간식으로 먹으면 꿀맛이겠는데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이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둘러 포장하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한 번씩 빵을 계속 싸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빵을 많이 싸고 앉아 있으면 온몸이 쑤쑤쑤쑤. 5명이 모여 환상의 호흡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포장. 한쪽에서 택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택배 총 몇 건 나가야 돼요? 총 빵 수가 56건요. 양은 160탱이야. 택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먼저 완성된 꿀빵부터 상자에 넣어줍니다. 저 뒤에 있는 거 다 포장하려면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작업이 수월하려면 30분 내에 현재 물량을 맞춰야 하는 상황. 분업화로 재빨리 해치웁니다. 이렇게 포장까지 마친 꿀빵을 택배차에 실어주면 끝. 달콤한 맛으로 주문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관광객들이 꿀빵이 맛있다고 재방문을 해 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물건이 많이 나갔대죠, 아마도. 장사가 잘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일하는 목적이죠. 장사가 잘 되면 우리도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